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집에 손님이 놀러 왔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잠자리 입니다 잠을 편하게 자야 여행도 즐거울 텐데 요즘은 대부분 침대 생활을 해서 그런지 두꺼운 이불을 준비해도 많이 불편해 하더라구요 잠깐 왔다 가는 손님인데 침대를 더 마련하기도 그렇고 집이 좁아서 매트리스를 준비해 주는 것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간이 침대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정도는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을 구매해 봤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에어매트리스 입니다 바람을 넣어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아웃도어 제품으로 유명한 콜맨 제품이라 품질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부피가 상당히 작다는 겁니다 제가 구매한 에어매트리스는 퀸 사이즈 인데요 제품을 다 적으면 이정도 사이즈 밖에는 안됩니다 보관하기도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쉽죠 저는 집에서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차박이나 캠핑을 갈 때 텐트에서 사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장점은 가격입니다 요즘 11번가에서 아마존 직구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배송비 없이 5만원이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봤을 때는 가격이 더 내려가서 4만원 후반이면 구매가 가능하더라구요 예전에는 배송비 포함해서 1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이었는데 4만원 후반이면 진짜 초대박 가성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면 뭐하나 바람을 넣으려면 펌프도 필요하고 펌프로 바람을 넣으면 얼마나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펌프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매트리스를 보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뚜껑을 열고 D사이즈 배터리 4개를 넣은 다음 레버를 돌리면 자동으로 바람이 채워집니다 굳이 힘들게 수동으로 바람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넣을 때는 좋은데 빼는 게 더 힘들다구요 바람을 빼는 것도 자동입니다 캠핑용품 가격은 대부분 고가인데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면 너무 감사하죠 그럼 이번에는 얼마나 빠르게 바람이 채워지는지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바람이 채워지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바람이 채워지는데요 전체적으로 빵빵하게 바람이 채워집니다 제가 처음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뭐야 출력이 약한 거야? 바람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이거 우리 침대야? 이랬는데요 배터리를 잘못 사용해서 작동이 제대로 안 된 거였습니다 고전력 제품을 사용하는 배터리가 따로 있더라구요 바람을 더 넣어 보겠다고 펌프까지 따로 구매를 했는데 완전 바보 짓을 했습니다 굳이 펌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배터리만 제대로 구매하면 완벽하게 바람을 채울 수 있습니다 펌프는 비상용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펌프로 바람을 한번 넣어 봤는데 진짜 힘듭니다 자동 충전 제품이 왜 좋은지 바로 알게 되죠 실제로 누워보면 매트리스가 아주 딴딴해서 그냥 일반 침대에 누워 있는 듯한 느낌이 들구요 매트리스 두께도 워낙 두꺼워서 바닥으로 꺼지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윗면이 스웨이드처럼 보들보들한 느낌이라 그냥 사용해도 될 것 같구요 만져보면 소재도 두꺼운 편이라 내구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짠! 이불을 한번 깔아 봤는데요 이건 뭐 그냥 침대네요 진짜 아주 좋습니다 일주일 넘게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물침대처럼 폭신한 침대가 좋은 분들은 바람을 덜 넣으면 될 것 같구요 단단한 느낌을 원한다면 바람을 아주 꽉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매트리스 옆면을 보면 벨브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건 바람을 수동으로 넣거나 빼는 벨브입니다 뚜껑을 연다고 바람이 빠지지는 않구요 벨브를 잡아 당겨야 바람을 넣거나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만 여유있게 가지고 다니면 이 벨브는 사용할 일이 1도 없습니다 혹시 고무 냄새가 너무 강하지 않을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고무 냄새가 살짝 나긴 하지만 의식하지 않으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고 하루 이틀 정도 펼쳐두면 냄새는 대부분 빠질 것 같습니다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으면 불편하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체형에 따라 잘 받쳐주는 느낌이 드는데요 매일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하루종일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어 봤는데요 불편한 느낌도 별로 없었고 바람이 빠져서 푹 꺼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바람을 한번 빼볼까요? 압축이 되는 느낌으로 바람이 빠지는데요 바람이 빠지는 것도 대략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바람이 빠지기는 하지만 바람을 조금 더 빨리 빼고 싶다면 매트리스 위에서 발로 살짝 밟아주면 됩니다 콜맨 에어배드는 가성비가 완전 대박입니다 이 가격의 퀄리티면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죠 차방이나 캠핑을 가서 사용하면 정말 최고의 아이템이 될 것 같고요 저처럼 손님적 대용으로 준비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워낙 좋아서 하나 더 구매하려고 사이트에 들어갔는데요 와 배송비가 생겼네요 우주패스가 있으면 보통 배송비가 없는데 이 제품이 우주패스 무료 배송에서 빠졌습니다 아마존 가격이 워낙 들쑥날쑥해서 가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요 이 제품은 저렴할 때 빨리 잡는 게 정답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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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